올해 우리 학생들의 입학, 등교 수업 앞에는 하나의 수식어가 붙었죠. 바로 온라인입니다. 이젠 온라인 수업이 익숙해졌겠지만 자신의 진로를 정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학생들을 도와주고자 의정부 천문대에서는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의정부 천문대는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진로탐색 프로그램인 코로나19 과학 그리고 나를 운영합니다. 9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수업이 준비됐는데요. 자연과학과 연관된 직업 소개를 시작으로 망원견 만들기와 오늘의 태양 모습 등 학생들의 진로탐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의정부 천문대는 우리 아이들의 과학의 꿈을 키우기 위해 다른 물론 다양한 행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굴절 망원견과 함께 천문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의정부 천문대는 8월 19일부터 임시 휴관한 상태이기에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과학의 꿈을 키웠으면 합니다. 이번 수업은 의정부 천문대 담당자가 진행하며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에 나눠 약 50분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무엇을 얻어갔으면 좋겠나요?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진로를 정하는 것이 저의 목표고요. 진로를 정한 학생들은 그 진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진로를 못 정한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자면 뭐가 있을까요? 내일 바꿔도 좋으니까 지금 바로 꿈을 정하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꿈꾸는 아이들의 길라잡이가 되어줄 코로나19 과학 그리고 나는 과학의 꿈을 키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접수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과학 또는 진로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꿈길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의정부 과학도서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온라인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우리 아이들의 꿈이 빛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비대면 프로그램을 연이어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소중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 유익한 프로그램들과 함께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의정부시의 청소년들이 꿈꾸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꿈꾸면서 지금까지 의정부TV 정우진이었습니다.